이 차가 신기하네 참 이 남자의 그 말초 그 어 그걸 막 응 막 해가지고 막 자극시키고 막 이게 스피드에 막 그러니까 이게 남자의 그 뭐랄까 본능을 자극하는 아니 이제 처음에는 에이스였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추락하지는 상황이 아 게임을 끝나면 하는 거고 치료라기 같은 기회를 또 잡았기 때문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셔야겠습니다 아 전 정말 제가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이게 인생인가 봐요 아 진짜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일단 본 경기에서 제가 그렇게 완전 망가졌을 때 아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에 게임이 더욱더 오르더라고요 그때 야 정말 야 진짜 이렇게 어 신기해서 여러분들 재밌는 스토리를 나눠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할 수 있어 엄청 할 수 있어 아 이 기회에 정말 꿈맛 같지 않니 예 꿈맛 같아요 그럼 니것으로 만들어 알겠습니다 저것으로 만들게요 티켓이 몇 장 있다고 한 장 네 자 그럼 그걸 쥐어 예 꼭 줄게요 아 지금 이제 절벽까지 왔습니다 떨어지느냐 버티느냐 이제 끝까지 붙여서 제대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비시오 다해 오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어 지금 출발하나요? 어 네 아 어 잘했다, 훔쳐라. 네, 진짜. 나이만 지켜. 아, 길 씨, 박명수 씨, 노웅철 씨, 정우 씨. 정우 씨가 혹시 노웅철 씨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5초 차량을 쭉 몰았기 때문에 스타트가 느려요. 어, 길 씨. 저는 노웅철 씨를 응원해요, 정말. 아, 그러니까요. 정말 잘 탔습니다. 잘 탔습니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농혁철 씨 농혁철 씨 농혁철 씨 자 박명수 씨 박아리 꼭 지금 명수 형 어떡합니까 사실 박명수 씨는 지금 여러 가지를 분리한 점은 오토 차량을 처음 알아보기 때문에 저걸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저것도 조절을 하죠 저요? 전혀요 디시동으로 한 번도 한 번 해요 진짜 오리지널 오토래 아 정말 진한 오토 승부인다 박명수 씨 너무 차이 난다 미나지까지 또는 없으니까 하하하하 아니 박명수 씨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저거 미사리 가시나 봐요 되게 외롭게 가시는 거 지금 초밥만 하더라도 지금 가장 무욕뿌리고 가장 잘하셨었는데 이학수 형 이학수 형 박드라이버 대단합니다 우와 우와 아 바지 붙었어요 자 농혁철 씨도 좀 또 한 번에 이렇게 능성부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 1, 2위가 지금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위가 살짝 안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건범이 멘토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노홍철 씨가 바짝 따라붙을 수 있어서 좋다라는 부도입니다 자자자 나갔다 음 아 포켓습니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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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서 아 시간 남았어 자 이제 마지막 랩이거든요 마지막 랩이거든요 마지막 랩 야 여기 여기 자 라스트 랩 자 라스트 랩 자 라스트 랩 자자자자 자자자 자자자자 여길 봤어 여길 여길 봤어 여길 아 아 아 자 이렇게 보세요 기일이 기일 씨가 하루 만에 대역전 누군이 올라온다 아 아 아 예스 아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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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박명수 씨 네 자 혼자 외로운 아 아 좀 레슨을 버리고 있는 고독한 불혹의 우리 박마호 씨 아 어떻게 저렇게 몰아주는 게 아닌데 아이 참 하하하 하하하 자 일단 내려가 볼까요 아 박명수 씨 안 됐네요 어우 이제 지나가네요 이제